뭔가 제가 8번 보니까 I don't think I can manage this work load much longer. 아 나 이 작업량 이렇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네? Tell me about it. 뭐에요 이거? 네마리 이런 말이죠? 네마리. I can't keep up with. 쫓아가지 못하겠다. This blank I다. 나왔네요. 자 그러니까 This 이 속도를 못 쫓아가겠다. Pace죠. 답은 A로. Range는 이건 어떤 일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. Verge는 Verge 자체가 Jim이죠. 그리고 Diverge는 전환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도 다 괜찮네요. 챙길 바랍니다. 키버비드나 Tell me about. 이렇게 다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였어요. 8번은 A로 가시면 되겠고 L.A.